안녕하세요. 영어회화 강사 제이쌤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쉐도잉 많이 하시죠? 미드나 영화보면서. 영어 쉐도잉은 왜 하시나요? 영어 쉐도잉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영어 회화를 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어 쉐도잉을 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영어 쉐도잉을 하면 영어 회화보다는 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 문장을 미드를 본다고 치면 영어 문장을 들으면서 그 영어 문장을 순간적으로 바로 따라하려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그냥 화면만 보면서 집중해서 무슨 말 하는 거지 알아들려고 하는 것보다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훨씬 더 집중력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영어 쉐도잉을 하면 그 말이 설사 이해가 잘 안되더라도 그 말투를 조금 흉내내면서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어 문자, 영어 듣기가 조금씩 조금씩 캐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어 쉐도잉 훈련을 좀 하시고 나면 영어 회화 실력보다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영어 귀가 좀 뚫려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을 영어 쉐도잉 훈련을 한번 하시고 나중에 넷플릭스 틀어서 아무 믿음이든 한번 들어보세요. 상당히 잘 들릴 거예요. 그 전보다 훨씬 더 잘 들리실 거예요. 영어 쉐도잉을 영어 회화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영어 회화는요. 정말 간단합니다. 영어 문장, 우리가 평소에 쓸 법한 이런 문장들 있죠? 그런 문장들 최대한 많이 외우시고 그걸 써먹는 훈련 하시면 돼요. 영어 잘하는 친구든 영어 학원 선생님이든 아니면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더 좋겠죠? 가장 좋겠죠? 그러면 영어 회화는 사실 생각보다 금방 늡니다. 잘 안 드는 게 영어 듣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쉐도잉을 하시면요. 영어 회화보다 영어 귀뚫기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어 쉐도잉을 전문적으로 깊게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 제일 먼저 한글 자막이 나와요. 한글 자막을 보고 어떤 영어 문장이 나올지 추측을 좀 해보시는 거죠. 몇 초 동안. 그 다음에 바로 영어 자막과 한글 자막이 같이 나옵니다. 영상과 함께. 3회가 나와요. 3회 동안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고 파악하시고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되는지 한번 주의깊게 시청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무자막으로 아무 자막 없이 5회가 나옵니다. 그 5회 동안 여러분들이 쉐도잉을 해보는 거죠. 이제 문장을 듣고 바로 이렇게 따라 읽는 겁니다. 듣고 나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문장이 단어가 나오면서 동시에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쉽지 않아요. 특히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어 문장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중급자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문장이 굉장히 말이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대충대충 하는 발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문장이 긴 문장도 꽤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쉐도잉 몇 번 한다고 해서 바로 캐치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영어 문장을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내가 이제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쉽게 쉽게 나오고 잘 들리고 쉽게 나오고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쉐도잉 할 때 내가 하는 쉐도잉이 발음이나 이런 문장이 틀리는 거는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아요. 틀려도 됩니다. 틀린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냥 들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틀리든지 말든지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자체의 교정이 돼요. 하다 보면 점점 좋아집니다. 발음도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영어 캐치하는 능력이 굉장히 늘어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실 거라고 제가 장담하거든요. 한번 제대로 쉐도잉 훈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문장들은 다양한 미드와 영화에서 가져왔고요. 70문장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유용하고 재미난 문장들이 많으니까 한번 보시고 영어 쉐도잉 한번 해보시고 또 괜찮은 문장은 그 문장 좀 이렇게 반복해서 한번 외워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가던 길 가요. 그 치질한 자전거 타고 그냥 가. 아저씨 가던 길 가요. 당신은 와인 좋아할 것 같은데 생각할 시간 필요해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마이클. 동네 사람들을 알아가던 참이었어요. 아저씨 가던 길 가요. 아저씨 가던 길 가요. 그가 이 모든 일의 주모자야. 아저씨 가던 길 가요. 아저씨 가던 길 가요. 엄마, 프랭크 삼촌이 나는 영화를 못 보게 하면서 형들은 보게 해요. 엄마, 프랭크 삼촌이 나는 영화를 못 보게 하는데 형들은 보게 해요. 내가 손가락을 튕기면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손가락을 튕기면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우린 그냥 두세 번 티스했을 뿐이야. 내가 손가락을 튕기면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어쨌든 당신 남친을 좀 빌려야겠어요. 사적인 가족사 얘기 좀 해야 돼서. 내가 손가락을 튕기면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손가락을 튕기면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뭘 원하는 거야? 나의 행동을 사과하러 왔어. 나는 동영상회 olhar trucs 어려운 일을 정전시장에 정격하여 정신을 knew요. 나는 내 행동은 어떤 조건에서 살을 будна. 그 이후로 우린 쭉 함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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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웃혀요. 그 이후로 우린 쭉 함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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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생각할 게 있어서 그래. just got something on my mind. 다른 누구에게 전화해야. 그 이후로 우린 쭉 함께야 할지 몰랐어. 그 이후로 우린 쭉 함께야.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 떨자는 게 아니었구나. 축하해. 그거 무시무시하더라.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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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까요? 승선을 환영합니다. 박사님 안경 예쁜데요. 아냐 안경 쓰면 약해 보여. 맞습니다. I like your glasses. No, glasses make me look weak. I agree. I like your glasses. No, glasses make me look weak. I agree. I like your glasses. No, glasses make me look weak. I agree.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야? Where has you been? 사랑해. 이거 참치야. 냉장고에 넣어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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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는 남자는 누구야? 좀 둘러봐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찾는 거 도와드릴까요? 당신이 바지 안쪽에 그 책 넣는 거 봤어요? 왜 그렇게 심각해, 공주님? 왜 그렇게 심각해, prin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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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우리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내요. 정말 best out of us. 자네가 화 많이 난 거 이해하네. 당신은 내가 화가 많이 난 걸 본 적이 없어. 때론 큰 변화는 더 큰 기회를 가져오기도 하지. 한 번 더 큰 변화는 더 큰 기회를 가져오는 더 큰 기회를 가져오는 더 큰 기회를 가져오는 더 큰 기회를 가져옵니다. 한 번 더 큰 변화는 더 큰 기회를 가져오는 더 큰 기회를 가져오는 더 큰 기회를 가져오는 더 큰 기회를 가져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남자친구가 나와서 난 음악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이 동네에서 널 보게 되다니 궁금해지는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창피해하지 마세요. 제 말은 당신 얼굴이 친숙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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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밤은 내가 좀 까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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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좋은 사람이야. 마일스, 너 자신이 누구인지 결코 잊지마. 난 прил cheesy. 닐의 의문 provoc에 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얼른 끝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요. 제가 원래 이렇게 적극적이진 않은데요. 저는 보통 이렇게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I'm not usually this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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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하나 하자. 누가 했는지 알아네. Just do me a favor. Find out who did. Just do me a favor. Find out who did. Just do me a favor. Find out who did. Just do me a favor. Find out who did. Just do me a favor. Find out who did. Just do me a favor. Find out who did. 너무 사적으로 받아들이진 마. 저 여자가 담배를 최근에 끊었거든. 구조물에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소문에 당신 굉장히 차갑다고 하더군.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앤디가 우릴 돌봐줄 거라고 장담해. 앤디가 우릴 앤디가 우릴 알았어, 들어봐요. 이 모든 일을 전 지난주에야 알게 됐다고요. 아니야, 친구. 왜냐하면 걔는 미쳤어. 걔가 와서 우리 집 불태워버리는 거 보고 싶지 않거든. 아니야, 친구. 걔는 미쳤어. 걔는 미쳤어. 걔는 미쳤어. 아니야, 친구. 걔는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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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살짝 울렁거리네. 난 항상 거짓말을 잘 못해. I've never been a good liar, a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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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한테 내 일이나 신경 쓰라고 하더라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누가 보이면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계산은 내가 할 테니까 팁은 너희들이 줘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엄마는 분명히 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좋아 어떻게 하는지 다 알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좀 늦었군 쿠퍼, 타이어가 펑크나서 말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10년 후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김치씨, 나 지금 정이랑 스카이프로 영상통화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지금 회에 있거든요 김치씨, 나 지금 정이랑 생겨나는 거에요 김치씨, 나 지금 정이랑 생겨나는 거에요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실례가 될까요? 제 정상이야? 내 말은 정신적으로 말이야. Is he all there, like, medal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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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당신한테 전화하고 싶으면 어쩌죠? 기회는 한 번뿐이니까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서 등을 돌리지 마라 스카 알렉스 고메즈랑은 못 사귀어 쟤는 나보다 한 30cm은 작아 알렉스 고메즈랑은 못 사귀어 머리를 세게 맞았어요 nou그름도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